네, 언제나 첫 만나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켓 브리핑 새롭게 시장 알려주실 뉴페이스가 등장한 날이고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압구정 WM에 근무하고 계신 정우선님께 나와주셨는데 미래세증권 제재가고 있는 제가 내부자로 팁을 살짝 드리자면 압구정 WM은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굉장히 뛰어난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지점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라서 아마도 오늘의 뉴스브리핑도 굉장히 특별할 것 같습니다. 기대감 가지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방송이 많이 긴장되시나요? 어떤가요? 좀 긴장이 되긴 하지만 3프로TV 너무 애청자로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요. 네, 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또 중국 시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간단하게 시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주요 질수는 오전장의 상승세였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반납을 하는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상해 종합은 0.06% 상승한 3,468포인트 그리고 심천종합은 0.23% 상승한 2,302포인트 그리고 항생은 0.07% 상승한 2만 4,735포인트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하루였고요. 그렇지만 또 좋은 업종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했나요? 당연히 오늘 큰 상승을 보였던 업종은 2차전지 이쪽이었고요. 특히 리튬 관련지였습니다. 리튬? 강봉 리튬, 천재리튬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천재리튬 같은 경우는 칠레광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남미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국유화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자산으로서 리튬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가격은 한 5배 정도 올랐고 지금 7배 정도 올랐으니까요. 사실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튬이 톤당 40만 위안을 도파를 했고요. 더불어서 테슬라가 호주에서 리튬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중에 나오면서 전반적인 초강세였고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네, 리튬을 어제부터 원자재에 대한 어떤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금, 리튬, 꿈틀꿈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 시장은 좀 어떻게 흘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정학자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그래도 일부 상수폭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징적이었던 거는 지난주에 야오민 바이오가 이슈가 컸잖아요. 유비의 목록, 상무부에서 정한 미검증 목록에 포함이 되면서 일부 장비 수입을 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들이 작용을 해서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리튬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을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오늘은 6%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동사의 최대 주주인 3대 주주, 더 캐피탈 그룹이 550만 주가량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제 회사 쪽에서 밝힌 내용과 더불어서 문제가 없구나 생각은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양시장에서 이전보다 좀 낮습니다. 진반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아직 미약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봤는데 레이달리오가 중국주들을 좀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알리바바도 담고 핀두두 그리고 많은 중국주를 갑자기 확 상승하면서 이렇게 담았는데 사실 지금 홍콩의 어떤 성장주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부분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공동부의 플랫폼 규제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세였고 이제 반등 기미가 좀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양해 이후에 전반적인 규제 이슈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재정정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건스텐니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보고서를 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국 메타버스 시장 규모? 거의 9천조 원이 넘는 걸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일경에 가깝고요. 9,700조입니다. 일경? 일경이요? 관련 시장에서 1등 기업만 되더라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다만 가상화폐 시장이 중국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실 가상화폐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 가장 필요한 상황들인데 그런데 일단 CBDC가 대안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CBDC? CBDC가 뭡니까?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고요. 이제 위안화 표준화에 들어가고 아무래도 금융제재의 우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분쟁에 있어서 그래도 표준화가 간다면 아무래도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련된 상황들은 네. CBDC가 일단은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화폐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까요? 이게 근데 이제 방금 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게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인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은 미국을 대표할 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글 같은 검색 시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중국은 잘 아는 게 자국의 성장 산업을 벽을 닥치고 그 안에 내부 기업들에게 그 시장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것들도 중국은 아마 미국의 빅테크에서 그 시장을 열어주지 않고 중국이 메타버스 비지식을 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을 키울 거거든요. 그 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중국 빅테크에 대해서 최근에 뭐 찰리 먼거나 아니면 레이달리오나 레전드라고 불릴 만한 투자들이 중국 시장으로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의외인 게 알리바바라고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고전하고 있는데도 정작 작년 4분기에 미국 기관 투자들 수급 보면 알리바바 비중을 늘린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결국은 중국의 성장 산업,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오게 되는 성장을 그들이 향유할 거라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간 작업이 아닐까 그런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벽을 치면 근데 이게 되나? 중국의 주특기죠. 일단은 자국 산업과 미국 기업들이 경쟁해서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을 수준까지는 벽을 친 다음에 벽을 걷어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미국 빅테크의 성장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벽을 이제 못 걷어내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대해 보통 글로벌 산업 내에서 탑티어의 한 60, 70% 정도 레벨이 되면 경쟁할 만한 경쟁상대가 된다고 보는데 중국과 미국 빅테크 사이에 그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쓰게 되는 선택비가 별로 없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미국 증시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어떻게 됐나요? 전일 미국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좀 불거졌고요. 우려의 장 초반에 하락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1월 FMC 의사록이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놀라운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09% 상승한 4,47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스는 0.1% 하락한 3만 4,934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한 1만 4,1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주목했던 FMC 의사록은 주요 인사들 멘트를 보면 카사카리 연원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연준이 목표하는 2%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다른 연주위원들에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패트리하커 연원총재 같은 경우는 3월 25BP 인상을 선호한다 인상을 언급을 했고 덜 매파적이었다. 전반적인 시장 반응이 좋았고요. 몇몇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강한 시그널을 위해서 초기 테이퍼링 종료도 주장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더 공격적인 행보로 보일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됐고요. 단, QT에 대해서는 단서는 많이 제공하지 않았고요. 주요 내용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으면 빠른 긴축은 불가하지만 양적 긴축 시기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대부분 올해 말 양적 기축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안도를 했습니다. 미니의 연원총재 까시카리 이름이 까리하네요. 패트리 카커 발음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학컴 이거 잘못하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죄송합니다. 연원총재인데 많이 놀림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25일에 PC 디플레이터 개인 소비지출 발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폭을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연준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FMC 의사로 보다는 25일 지표에 더 관심이 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QT에 대해서는 좀 안도를 하긴 했지만 3월 FMC에서 QT에 관해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월에 파월이 두어 번 정도 회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도를 했지만 3월 FMC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뭐 조금 특별한 업종이 또 따로 있을까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아무래도 버스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어제 로블록스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당연히 실적이 좋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구글이 안드로이드 관련돼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애플과 동일하게 이제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행동을 추적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있었고요. 타겟 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아무래도 타격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성장률들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워닝 시즌 막판에 이슈상이 커서 이게 더 많이 불거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 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과거 사례를 보면 20년 전에 애플도 마찬가지로 성장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50%씩 급락하는 구간들도 있었고요. 지금의 이제 메타 플랫폼처럼 성장의 단계에서는 당연히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의 애플을 만든 거는 모바일 시장도 있었지만 혁신을 통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캡백스 투자나 일부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실적이 좋은 주식들 현금 흐름이 좋은 주식들을 선호하다 보니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한 성장주의 숙명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난 2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큰 조정을 받고 나서 또 올라서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유였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의 좀 개인적인 또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매니저님께서는 미국 시장에 최근 이제 많은 조정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최근엔 사실 자산가 분들을 이제 모시면서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좋은 종목을 분할로 사서 가장 오래 이제 보유하는 거였습니다. 좋은 종목을 분할로 사서 오래 보유하였다.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성공을 했었고요.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자금을 높여서 이제 큰 자산이 많이 됐었고요. 일단 이제 비테크 종목에서는 최근에 숫자로 보여지는 종목만 사고 있고 은행주와 리오프닝을 섞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주가는 퍼와 이익의 고기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퍼가 다 내려왔잖아요. 이익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은행주는 금리가 0.5% 올라갈 때마다 이익이 이제 5% 정도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더 매력적인 거고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작년에 IT와 이제 자동차 수요가 엄청 났잖아요. 이제 프로모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중고차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고차 가격하고 지금 반도체 칩 부족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상품 수요가 서비스 수요로 옮겨질 때 그 파급력이 엄청 날 겁니다. 뭐냐면 비싸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행주와 일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비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요. 그런 이제 IT에 대한 수요가 좀 넘어가면 아무래도 쇼티지 현상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최근에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 1번이 사실 리오프닝인데 오늘 시장 그리고 좀 독특했던 게 오늘 국내장이겠지만 장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작은 갈등이 조금 있었다고 해프닝으로 끝난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약간 이슈가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 관련 양적 긴축 관련한 스케일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최근에 지정학자 리스크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선의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봐 드릴까요 사실 전쟁 지정학자 리스크가 추세에 영향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단계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데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무지 올라서 당연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랑스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고 미국은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당연히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가 경상수지가 12월에 작년 12월에 전전 동기대회에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의 자산가치도 모든 자산들이 많이 올랐죠. 실질적인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인 수혜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전에 돌입을 할 거고요.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제가 시임사원 때 밥을 먹지 않을 정도를 매매를 했었는데 점심시간에 다들 나갈 때 제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나머지 매도를 쳐서 제가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12년 전에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체득했던 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경험을 통해서 배웠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꼭 점심은 챙겨 먹어야 된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맛있는 걸 팀장님께서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괜히 안 나가서 그때 한번 주식에 쓴 잔을 맞았었는데 사줄 때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매수를 하고 오히려 역발상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필리핀 시어 같은 경우는 전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한 그런 관점에서 뭐냐면 전쟁에 일어나면 이게 주가는 명목 화폐에 의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당연히 통합 팽창이 일어나는 거고 과연 상상력에 의해서 전쟁 때문에 주식을 매도로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맞는 일인 건가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웠지만 글을 통해서 배운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긴 한 것 같아요. 전쟁 리스크나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나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쟁 나오면 빨리 도망갈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오래 참여했고 또 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그걸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시장을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응이 나오는 거라서 그건 우리에게도 사실 좀 중요한 교훈을 주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사실 시장에 이렇게 공포가 만연한 건 언제나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비싼 게 두렵지 사실 공포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건 싸게 살 기회니까 그 관점에 본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포에서 하는 걸 굉장히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점에 있다 보면 오히려 돈을 정말 자산가 분들 중에서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이런 구간을 또 매수 기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금들도 그런 스마트 머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이 또한 또 지나갈 흐름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장을 굉장히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기초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반영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라를 잡지 않는다. 그거는 이런 상황하고 다른 건가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떨어지는 칼라를 잡지 않는다. 가려서 좀 잡아야 되는데 그건 잡지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들은 거기에 따른 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의해서 자제 유지되는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매도를 하는 걸 제가 경계를 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일부 PDR 종목이라 하는 꿈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IT 버블 때보다도 더 많이 밀렸거든요. 그 당시에 60-70% 하락 구간을 보면 28개 종목이 50% 이상 빠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기에서는 좀 피해야 되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숫자로 보여지는 기업을 시장 조종 시에 그래도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선호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식적인 종목 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 질문 굉장히 예리했는데요. 예리했어요? 오늘 한 건 했네. 아마도 구독자분들께서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격언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관점은 떨어지는 칼날을 하면 이제 하락의 추세나 예외적인 하락이 나오는 건데 하락 자체를 매수 이후로 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고요. 하락 자체 하락했다. 그러니까 사야겠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이유 없는 하락 혹은 원인이 명확한 하락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그다음에 매수한 건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하락의 추세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서둘러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하락이 있는데 이걸 합리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급락인지 이걸 내가 판단하기가 그 기준이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하단의 지지대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천억 정도 버는 회사고 업성을 평균 피해를 10배 정도로 하면 1조 정도의 밸류는 받아야 되는데 아무 학자가 없는데 시장이 전쟁 난다고 해서 1조 같이 받아들일 게 7천억까지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죠. 하락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1조의 밸류가 있는데 7천억 거래되면 싸니까 사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무능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처음 나오셨는데 제가 채팅장을 잠깐 보니까 살찐 조진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목소리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웅 선임 매니저님께서 저희 그 저희 뭐죠? 물정연구원님? 아니요. 저기 물을 한 3리터를 드셨습니다. 지금 정수기가 다 거들렀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정수기의 한 대 같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첫날이면 긴장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작년 2월에 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전 첫날에 사실 말을 거의 못했었는데 첫날치곤 저는 또 매일 훌륭하셨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셨습니다. 내일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정웅 선임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께 새로운 시장뉴스 전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분기에 찾아오셨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래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메타버스 경제가 일경에 가깝다 굉장히 거대한 경제라는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 기관들이 최근 중국의 비테크 기업들의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 것도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눠주신 에피소드처럼 전쟁이나 지자 확대 리스크가 우리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되게 만들지만 지나고본 기회였다는 관점도 크게 지나고본 우리에게도 또 그 경험이 쌓이지 않을까 크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저희가 잠시 전화한 말씀 듣고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박석중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